에스크 인어박스 에스크 인어박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렛츠 라이 브레이포! 안녕하세요 브레이포입니다 네! 뷰어 레이포가 1년 만에 스윗고론 컴백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팬분들이 보내온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B1A4의 Ask In A Box 치명 치명하게 한 번 시작해볼까요? Come on, baby Ask In A Box Ask In A Box 이번 패널은 B1A4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밝히는 카더라 박스입니다 와우 와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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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이거 안 돼, 아, 진짜 안 돼 네, 산드리가 몇 달 전에 오토바이 타고 어딜 갔다 카더라 진실 진실 진실이 진실이 저 오토바이가 회사의 실장님 오토바이인데 이거 뭐 실장님 오토바이야, 무슨 실장님 오토바이라고 해, 빨리 상장, 빨리, 빨리 산드리가 어머니 몰래 샀어요 아, 나 저거 돈 팔아야 돼, 다시 아, 진짜, 저 산드리 어머님, 산드리한테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러지 마, 좀 용돈 주시면 이런 거 사요 네, 용돈 없이도 밥 잘 먹고 처음 안 되면 저희가 뭐 사주고 그럴 테니까 아, 왜냐, 사주면서 투덜거리면서, 와, 웃기다, 이 아저씨 공찬이 핸드크림을 먹는답 하더라 어휴, 정말 마요네즈 짜 먹는 거 같아 그때는 신욕이고 팬들에게 장난치려고 한 건데 저 혼자서 나중에 복숭아 만나고 막 사과 만나고 찍고 먹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번 질문은 공찬이 핸드크림을 먹었었었다 쩜쩜쩜 쩜쩜 사진이야, 내 소리네요 진짜 예고다 솔직히 저거 다 한 번에, 다 같이 한 번 해줘야지, 사실이지 네, B1, A4는 이상한 얼굴 만드는 걸 잘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 진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 중 저희가 복불복으로 뽑아서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게임은 우리 리더 형, 진영이 형부터 하겠습니다 렛츠, 진영! 렛츠, 진영! 하나 뽑아드릴게요 떨린다, 나 진짜 좀 약한 거 해줘 어디세요? 안개꽃이 좋아요, 님 티저 컨셉이 라틴댄스 강사라는 설이 있는데 무슨 컨셉이었는지 그리고 라틴댄스 한 번 붙여주세요 응? 아, 이게 빨간 반짝이 옷 때문에 그러네 비취린 빨간 반짝이 옷 이렇게 돼있어 컨셉은 저희가 몽환적인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네 꿈을 꾸는 거죠 네, 꿈을 꾸고 있는데 약간 싱시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라틴으로 보였나 봐요 라틴댄스 어떻게 쓰지? 라틴댄스라면 꼭 이런 걸 한 번 보여줘야 돼, 그쵸? 아따, 아따, 아따 아, 가시가 있어 조심해요 라틴댄스는 더 낫다 자, 5, 6, 7, 8 스윗걸 나미처럼 날아갈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곡 아닙니다 아니,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라틴버전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간사하게 불러요 우리가 콘셉트에서 한 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 옷 입고 센터에 쓸게요 에스크 시루 빠밤 대박이다 이거 왜? 자, 왜요? 어떤 분께서 보내셨는데요?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막 하면 그 사람이 범죄는 진짜 웃긴다. B1A4가 무인도에 있다면 어떤 멤버를? 저요. 저요. 저요, 산들이요. 아니 어떤 멤버를 제일 먼저? 먹어 치울 걸까요? 우와, 잠깐만. 뭘 먹어 치워? 뭘 먹어? 어떻게 멤버를 먹어 치워요? 먼저 먹어 치울 사람 사실은? 진영. 아,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생생할 때.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경고입니다. 마지막에는 산들이를 먹는 걸로. 산들이를 이렇게 다 일을 시켜요, 이제. 뗏목도 만들고, 불도 지피고 이렇게 일을 시킨 다음에. 원래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로. 될 때 그냥 흘렴풀자. 아, 너야. 진짜 질문이 정말 재밌는 질문이네요. 아니, 무서운 질문인데. 에스크 바로! 이거 빼봐요, 빨리. 아이고. 어휴. 눈이 나와? 이별 그땐 님. 사랑 그땐 님. 사랑 그땐 님의 이별 그땐 님으로 바꾸잖아요. 막내 공찬과 B&A4 공식 귀요미 바로의 애교 배틀 해주세요. 아이고야. 이것도 볼만 하겠다. 아,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휴 참.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나? 어디 한번 해봐. 나 기권할래요. 나 안 할 거야. 왜? 왜? 왜 저또? 아, 한 질문 또. 시도 시도. 안 해. 너의 애교를 보고 싶단 말이지.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 가자. 고고고고. 고생. 고생. 에스크. 도전. 내 차례가 다 쓰인다. 흠. 운명처럼 손에 막 걸린 거야? 어. MPPM 6999 님. 이번 티저에서 눈 옆에 두 개의 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진짜 점이고요. 원래는 여기 세 개예요. 조그맣게 하나. 여기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거기다 삼각지대처럼. 거기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태어날 수가 없어. 오. 진짜네. 야. 대박이다. 에스크. 산드로. 그래. 이거 이제 막 벌려면 돼.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뽑는 시늉이라도 해줘. 자. 신의 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산드로 오빠 입에는. 홈런 몰이 몇 개 들어갑니까? 홈런 몰. 네. 이거 저도 도전. 제가 그때. 미국에서 우리. 마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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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인간적으로 먹지 마. 부시지 않게. 이대로 삼키면 안 된다고. 제가 갑니다. 하나. 쉽죠. 둘. 둘. 인간적으로. 공기. 이거. 이거. 아이구. 녹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끝까지야. 두근뗄 없이 하는 거지 뭐. 자. 소울아 어깨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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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아니 포기 안 했어요. 하나 더 먹었어요. 하나 더 먹었어요. 형들이는 지금 미스컨 느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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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다 진짜요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곡 불곡 다 들어봤고요 너무 아까워요 이제 사전에 저희가 보기를 드렸었는데요 다들 잘 찍으셨나 모르겠네요 나는 스윗걸의 촉촉하게 젖어있는 눈망울에 끌린다 외국 배우들 보면 눈망울이 엄청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눈이 예쁘죠 눈이 막 파란색, 갈색 그런 눈망울이 좀 최근에 빠져있어 나는 스윗걸의 유리알처럼 빛나는 입술에 끌린다 유지 천사님께서 왠지 촉촉해 보이고 앵두알 같은 입술은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촉촉한 입술이 키스를 부르는 입술인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한 입술만 보면 키스하고 싶은데? 네 촉촉한 입술 보이지 마세요 키스하고 싶으니까 요즘에요 엄청 느끼해 느끼하다 그럼 김치찌개 먹어보자 김치찌개 나는 스윗걸의 무표정일 때도 올라간 입꼬리에 끌린다 무표정일 때도 올라간 입꼬리가 뭐예요? 입꼬리에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예쁘잖아요 진짜 웃는 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웃는 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그럼 네 나는 스윗걸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밀당에 끌린다 아니 나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밀당에 끌린다 아니 나는 내가 아까 저거 골랐잖아 나도 냈잖아 나는 내가 밀당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분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 주신다면 오랫오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세계 팬분들과 소통했던 에스크인어박스 다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타이틀곡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스윗걸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달달한 사랑합시데이 타이틀곡 타이틀곡 스윗걸이니까 스윗걸이니까 여러분 달달한 사랑합시 우우 지금까지 에스크인어박스의 비원 에잇포였습니다 하나 둘 레츠플라이 비원 에잇포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